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뢰가마트 김정민이고요. 지금까지 저그 두 번 토스트 도움만 하지? 만날 거 만났구만.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일단 오늘은 게임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게 신기하네. 태태전은 배럭 더블이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아. 생떡은 아니고 이러면 전진배럭 한 다음에 마린을 두 개까지 뽑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건 아니네. 아 센토배럭? 아하 무조건 지워야 돼 이거는. 돈 낭비가 아니라 이건 지워야 돼. 이걸로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여기 클로켈레이스 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이제 그럼 뭐 한 번 세우고 저에 직접 다 해 주시지 못해? 이웃을 덕분에 내가 직접 다 해보는 느낌을 거 알게 하는 tonnb1이 될 것 같다는 점이 될 거 같아. 됐다. 손 acht집이 결imated. 남편집이 전동성에 지워야 돼. 말한 건 입장된 것 같아. 암 8'mятся 넓으니 저녁을 가뿔 수 있을 것 같지만, 라운드 월드ひ이이리 2주 전달이 되는 것 같이냐? 유전한 게 Ire가 하나도에 문자에 정돈될 수 있을까? 제스텐 작동 중 제스텐 작동 중 까비 어? 저러놓고 쪼긴다고? 사 supuesto 다 정리 이갔어 제가 상대방이 Studies를 발휘하는 분이 있나요? 제스텐 작동은 소반보이지만 이거 좀 더 잘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잘 안 먹으면 더 잘 안되어 담긴 한 가지가 되요. 쑤쑤쑤 아 노노노노노 와 왜이렇게 잘해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선진 앞으로 기획하 hitting 도움말씀 와 탱크가 몇 대야? 오 이사님 거치마 마이티가 10명 이상을 바꾸고 싶어요. 카사님은 공격에 전혀 마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지방은 사용하는 것을 보인다. 일nie 불안한 것들은 유입하게 사용하며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면 ancient 역량이도 Serumippus에 사용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막혀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난 이럴줄은 몰랐지 나는 내가 지금 혹시라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리플 리플 리플고 응 싫어